자 이 여사가 죽을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한번더 옥이 있는데 그거 잘 찍어야지 자 형수 사모님하고 도끼 이 여사는 얼굴 찍지 말아서 지금 바로 찍고 자연인 생활이 쉬운게 아니다 이게 그렇지 조자 좋아 좋아 너무 진조 밥을 내면 훅 타다 만다고 자 이거 위에서 까봐 이거 아 그러면 젤 안찍이거든 이거 아유 넌 그거는 마르긴 마르는데 물이 찐빵 먹어서 안된다 하나 둘 도끼를 그럼 죽어 죽어 하나 둘 형수 빨라 도끼를 한번 해보라니까 응 응 응 응 응 응 조자 한번 더 조자 자 들고 있어봐 이 여사 여기 두고 있어봐 내가 이제 깐다 이제 내가 이제 깐다 이제 나무가 죽은지 얼마 안 돼 다 이게 힘을 일찍해 조그만한 거는 그냥 단박 나가지 그걸 안찍해도 돼 아하 보여줄게 잘 나가니까 보시는거 하얘 하얘 그치 자 이거 조금 더 큰거 이건 안나갈 가능성이 99%입니다 이런거 기사리부터 쳐야돼 응 그치 해 하얘 아하 그리고 딱 돌린 다음에 자 한마 두사리 두사리 이렇게 도끼질을 약삭하게 해야합니다 자 하얏 하얏 자 여기는 중간에 하얏 하얏 이렇게 탄력을 줘서 이게 어 응 어 못해 깨지네 이게 탄력을 줘야하니 탄력 알지 그걸 뭐라 그런다고? 못한 우리는 못하기로 했어 자 이거는 중간에 정중간에 때려볼게요 안나갈까나 아이고 될 수 없네 카메라에서 그랬다고 자 형수가 도끼질을 이어서 다음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나는 그거를 기사리부터 찍어야 된다고 이거 나도 이렇게 해도 자 다시 안봐 아차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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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를 기사리부터 찍어야 된다고 자 의기 발로 빼 사기충전을 위해서 앞으로 빼야죠 앞으로 앞으로 빼는게 아 자 다시 다시 사기충전을 위해서 자 쪼막대만한거 하나 까고 이거는 쉽지 자 하나 둘 아이야 호호호 다시 이거는 쉬워 하나 둘 아이야 내가 이 카메라가 막 움직이네 자 그거 깠으니까 자 다시 낙엽송 나 손 좀 찍은 걸 써요 너무 큰거 쓰면은 피똥 싼다 피똥 싼다 피똥 싼다 다음 타전에서 사모님이니까 내가 이거 쪼개고 말거야 그 기사리부터 기사리부터 여기 찍어야 돼 아니 기사리부터 까야돼 여기 앞으로 여기 여기 아 이거 까면 안되고 그거부터 그렇지 그거부터 쪼지는겨 그 도끼실에 샤 아유 조절이 안돼 정중간을 깔아 정중간을 깔 도끼도 무겁다고 도끼도 무겁다고 이어서 하고 이어서 하고 사모님하고 3시간 4개 도끼질하는거 도끼질하는거 자 하나 둘 하나 둘 아이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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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이 이빨 부어가지고 아이차 한번 더 아이차 아이차 한번 더 아이차 도끼나 도끼나 도둬 도둬 아이차 한번 더 아이차 나간다 나간다 한번 더 아이차 아니 그대로 때려야 되니까 아이차 다시 야용 자 하나 둘 아이차 오 굿샷 됐어 다음 또 한번 더 아이차 고맙까? 고맙까? 한 번 더 기분이다 한 번 더! 잘 안 나가 이게 폭풍 날 것 같지만 자, 고자 씹니다. 다음 타자 방 까던 것 마저 까도록 하겠습니다 곤 돌려 그렇지, 골 옆 기사리 오른쪽 기사리를 조집니다 하나 둘 자, 한 번 더 자, 끝 어우 힘 나오는데 자, 한 번 더 하나 둘 좋았어 굿샷 사모님 놀러와봐요 자, 사모님 다음 타자 사모님이다 그 앞에 있는 거 그거 그거 아니, 아니 좌측 중간 아니, 너무 큰 거 올리지면은 사모님 곤란하지 저거 잘 안 나가 오미 붙여가지고 저거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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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락, 연락 큰 거 자, 우리 사모님이 힘이 장사기 때문에 자, 연락이 큰 걸로 주시도록 하십니다 바톤터치 하고 장사하고 언니야 장갑 여기 있어 언니야 장갑 왜 있어 앉아진 거 껴 아, 요거 오면은 무지고 돋꽂이는 기본이요 세 개씩 자기 뗄나무들은 자기들 해야됩니다 어휴 내가 했잖아 여기 옆으로 때려 옆으로 그렇지, 그렇지 한 번 절대 안 나가니까 마음 비세요 사모님 자, 우리 배사장님 아, 배사장님 정사장님 사모님입니다 옳지, 가운데 가운데 여자들이 도끼는 있어 아하하하하 밑에, 밑에 저기 나무 패를 다 닦았어 아이, 그 자리조차 자, 한 번 더 아차 한 번 더 아차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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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무가 다 저기다 까박살 났어 계속, 계속 아휴 아휴 한 번, 한 번, 한 번 좋아 좋아 한 번 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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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그게 아니 우리 사기충전사 하나 일단 덮고 빼봐요 우리 사모님 저 사기충전 충전하기 위해서 자 독감 빼봐요 야, 야붓 한번 까고 까고 나서 아휴 작살 다 났네 이거 자 사모님 자 우리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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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기충전용으로 요거 하나 까고 요거 두개나 자 사기충전용으로 자 저거 한방에 까도록 하십시오 하나 둘 머리 좀 머리 좀 디에고만 깝니다 좋아 한 번 더 아 아 아 아 됐습니다 됐어 됐어 잠깐만 아 저걸 어떻게 할래요 저건 형수 깔게요 자 자 우리 형수가 또 조지도록 하겠습니다 하하 아 그나마 나무 패는 자리 다 닭살 나가지고 조졌네 자 장갑 치워넣고 아 아 비보기 전에 이거 주면 젊은게 낫지 낫지 아유 그럼 하나 둘 아 아 아 거 거길 거길 조져야하지 그 자리 엉뚱안데를 조져 놓으면 그게 전부 다 시작이지 아 아 이게 대자리로 돼 고자랑 까봐요 맞춰봐 하나 하나 둘 좋았어 오우 베리 굿 아야야야 저쪽을 줘 옹이 있잖아 옹이 까봐 아 두꺼 때려 아 좋아 좋아 한 번 더 아휴 오기다 한 번 더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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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회식 뭔데나 박혔다니야 아 아 아 자 마무리 마무리 내가 할테니까 카메라 들고 있어봐 야 이거 이거 야 이거 뭐야 이거 자 저것은 이거 뭐야 저것은 고추입니다 고추 기살리 기살리 아휴 이제 힘 빠졌어 아니 그건 안돼 어? 그건 안돼 고추 고추를 발로 잡고 도끼질을 하는 형수 자 한 번 더 오차 한 번 더 오차 오차 대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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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다 머리 까는거요 아휴 아휴 자 영상을 7분 39초인데 자 고추를 까야지 조정이 안된다고 지금 아휴 이거 다 작살났어 자 이상 여기까지 우리 저 독꽂이라는 형수와 사모님 이여사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소백산 도끼였습니다 이상 끝